감동란은 1995년 9월 25일에 태어난 한국의 인터넷 방송인입니다. 본명은 김소은이고, 키는 169cm, 몸무게는 60kg, 혈액형은 5형이며, 3사이즈는 40, 28, 40에 82입니다. 2020년 3월 19일에 아프리카TV에서 방송을 시작했고, 소통, 코스프레, 야방, 쿡방, 시사, 정치 등 다양한 주제로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감동란은 방송과 화보 등으로 얻은 수익을 각종 기부처에 꾸중히 전달하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남아공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녔다고 하고, 미국, 영국, 중국 등 여러 나라에 살았으며, 아프리카스어, 중국어, 영어 등의 언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감동란은 성형이옥이 많았었는데, 직접 성형외과를 찾아 초음파를 촬영하며 성형이 아님을 인증하였습니다. 다만 코가 휘어서 코 성형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감동란님의 활발한 활동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